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거죠. 전산 조작을 가지고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숫자를 분석하게 되면 숫자를 만든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찾아낸 규칙은 뭐였습니까 사전 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해서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악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35%를 조작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동안 여름 기록을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던 2020년 4.15 총선에는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거든요. 그것을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기준으로 함산하게 되면 5%를 조작한 거거든요. 이번에 선거 사기 실행 때는 상당히 고무가 됐을 겁니다. 이번에 시범 운행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거죠. 언론들이 일체 언급을 안 하니까 그냥 지금으로부터 그냥 선거가 다 끝난 겁니다. 선거가 끝난 거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폼 잡고 다니지만 그냥 뭐죠? 레인덕이 다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선거 결과를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선관위를 하승으로 둔 더블당이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을 하더라도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으니까 찬찬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선거가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는데 헌법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또 조작이 된 거죠. 내일은 시간을 내가 전국 지름을 다 종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석 정도가 의석이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대통령 탄핵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해서 전부를 다 전국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가 만들어진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앞에 여러분들 창사가 없는 거죠. 조작 앞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것으로 봅니다. 그냥 세상의 이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선거 부정을 사회 지도청들이 입을 다물고 국민들이 이런 무관심한 결과는 비용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원을 시작하면서 레바논 사태를 여러분들 소개해 드린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채굴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결정이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깨우치는데 그때는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거죠. 정말 참 아쉬운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민경욱 전 의원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오근호 대표 이런 사람들이 참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는 사람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아스팔트에서 행동으로 나섰던 분도 계시고 그러나 종합적인 총평을 해보게 되면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냈지만 결국은 정치 불력을 진 사람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이것을 다 깔아뭉개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문명국가에서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는 기록입니다. 여덟 번째 연속적인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그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범죄가 일어난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7년 동안 이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뭡니까 각성해야 될 일입니다. 7년 동안 본인들의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가 지속되는데 불구하고 한 거다운 한 거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이 민족은 원래 상태인 노예 상태로 돌아가도 하나도 이상하거나 신기하거나 괴상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은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하고 그냥 자식들이 그냥 다 노예로 살겠다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너스쿨 안에 들어서 새로운 계급 구승훈이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미래일이란 것은 그때 가보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그냥 뭉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국힘당이 8석을 차지했는데 원래 여러분들 선거 결과는 13석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깔아뭉개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비용천 것으로 넘어온 오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란 것은 없으니까 저는 마음을 비운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문제를 이해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실제적 진실이라는 부분을 명료하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애통해야 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하는 거죠. 내일은 여러분들 총선 마치고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로서 내일은 2024년 총선 총정국 결과가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행해지게 되면 의석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분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개은 저지선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게 될지를 정리정돈해 가지고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귀한 시간 하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하나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를 해부한 그런 다섯 권의 책입니다. 1권이 총론을 다루고 이제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4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입니다. 이 1권부터 5권까지 여러분들 진행됐던 조작방법은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을 훔쳐 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인 사전투표율을 엉티게 해가지고 사전투표 수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에게 전부 밀어주는 방식이 활용됐고 그 방법이 훨씬 더 성리를 보장하는 데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훨씬 더 위력적인 방법을 선관이 내 외부에 압략하고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도입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가 일단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여러분들 악소리를 내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것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이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